Then I start playing this bass line on a OB6 지금 밑에 나오는 이 신디사이저가 이 시퀀셜의 OB6라는 그 신디사이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 시퀀셜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직접 쳐가지고 혹은 뭐 그거를 이제 미디로 교환을 해서 녹음을 직접 해놓은 겁니다 Which is a Synthesizer 굉장히 이제 FAT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베이스 느낌이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럼하고 베이스라인이 사실은 메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그걸로 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ll OB6 pretty much I think it's the best synth that's like available out there I use it for pretty much everything And it's probably the best like two and a half grand I've ever spent Like it's just one of those Synthesizer that you pick up and like anything you do with it sounds good So OB6가 정말 좋은 신디사이저라고 극찬을 하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운드는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다고 So we did all these different bits 여기 이제 그루브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어떤 리드라인 혹은 멜로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드성 사운드도 OB6고 패드사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이펙터를 좀 걸었는지 보니까 뭐 일단은 개인값 이건 개인조정하려고 넣었을거죠 오토메이션이나 EQ 써서 지금 EQ는 아마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컷 해주고 S1 이미져 이거는 이제 Waves S1 써서 이제 공간 스테레오 이미지 넓혀 준 것 같고요 발라빈티즈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플렌즈 그리고 컴프레서 이건 아마 이제 사이드체인 컴프레션이고 이게 지금 컴프레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사이드체인 컴프레서로 이제 킥 나올 때마다 SG 루이스 그 특유의 사이드체인 컴프레션 걸리는 그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이런 패드성 사운드 SG 루이스가 쓰는 패드성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스테레오 이미지를 되게 넓게 가져가니까 이제 S1이나 이런 리버브를 좀 통해서 연출도 하고 좀 많이 넓혀준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금속성 질감을 조금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플렌저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드라인 오비식스로 그냥 다 거의 이 곡을 마무리했네요 저 두 분의 sure 두 분의 자유로도 좀 finer 대편이 되는 게 좋은Girls 예, 이 두 분의 매우 중인 거죠 여태스는 이런 매우 시간에 이곳에 정말 즐기는 시간 네, 너무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 그리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But I do find myself going back to the OB6 every time Pierwszy는 message, 저는 여기가 더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